조금은 지쳤을 심신을 달래줄 맛있는 오리 불고기와 보양식 닭백수까지 완벽하죠? 여기 예술이네요. 진짜 저 하면 딸이에요, 하루 종일.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딸같이. 딸같이. 예쁘죠, 예뻐요. 맛있게 잘 보세요.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보세요. 네. 이거 봐봐. 아빠가 가져오니까 더 맛있게 보이지? 맛있겠지? 응. 나이 오늘 많이 먹어. 응. 배가 못 풀 거예요. 아까 울어서 배 꺼졌어. 고생했죠. 난 아빠도 한 번 해 주면 안 돼? 아빠 쌈 싸줘. 이거 이렇게 해서. 아빠 쌈 싸줘. 이거 이렇게 해서. 호나물리. 나아, 나 마늘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아빠 쌈 싸라고. 누구야. 자아. 아, 맛있겠다. 맛있지? 응. 마늘 참 맛있다. 어우, 매워. 빨리 먹어. 근데 맛있어. 냠냠냠. 냠냠. 냠냠. 아빠. 아. 이거 안 매워? 응, 이건 안 매워. 응. 응. 이거 더 맛있다. 여기서. 건우 좀 보세요. 건우는 진짜 근데 안 챙겨주세요, 아버지? 건우야, 뭘 그렇게 두렵게 쳐다봐. 배고프지? 콜라물 먹어, 먹어. 봐. 건우 배고픈가 봐. 그렇지? 나가다. 고기 달라고, 고기. 고기 먹고 싶어, 오늘도. 거네요. 아. 나은이 누나가 또 챙기네. 왜 먹으래. 누나밖에 없어. 세상에. 냠냠. 냠냠. 이건 아빠는 나은이 먹여줄게. 네비 사랑 알아? 아빠, 나은이, 나은이거든. 오케이? 아. 냠냠. 아. 아. 으음. 삼켰어요, 벌써? 하하하하. 얼마나. 행복하대요. 얼마나 맛있을까. 어? 아니, 건우는 참 그 어린데 숟가락 포크 이런 도구를 잘 써요. 오, 도전을 하는데요. 잘 안 짚이는 것 같긴 해요. 좀 서툴긴 하죠. 그냥 손으로 써요. 그래. 손으로 먹어요, 아직. 아직 손이 편하죠. 진짜? 아, 손으로 먹을 때 진짜 귀여워요. 귀여워, 엄청 잘하네. 아무 식으로 먹어요,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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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낙다에 저렇게. 먹는 거 하나는 나은이가 1등이야 최고 나은이 많이 먹었어? 건우도 많이 먹었어? 건우가 제일 많이 먹더라 아빠랑 재밌었어 오늘?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너네랑 놀러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아빠 이제 힘들어서 그냥 빨리 축구하러 가고 싶어 왜? 아빠? 오늘 나은이랑 가방도 잊어버리고 바지도 다졌고 너무 힘들었어 아니 재밌어 진짜? 응 아빠가 다음에 힘들어서 또 놀러 오자 네 가자 이제 가자 나만 보러 가자 가자